선생님이 방금 전에 아보가드로 법칙이 2개가 있다라고 정리했었잖아요. 바로 요 위에 정리를 했습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은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는 몰수에 비례하고 그리고 기체의 분자량이라는 것은 기체의 밀도에 비례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정리를 좀 해볼 건데요.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건 교재 없는 자료예요. 그래서 혹시 필기가 필요한 학생들은 교재 옆편에다가 아니면 포스트잇 같은 거 이용해서 필기를 좀 해놓으면 되겠죠. 지금 수소기체가 2몰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산소기체는 1몰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일단 두 번째 칸에 있는 분자량을 채워볼 건데요. 자 분자량은 얘가 2몰이든 1몰이든 얼마인 양에 상관하진 않아요. 그냥 얘가 이 분자 이 물질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값이니까. 자 분자량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요. 원자량을 다 더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수소기체 안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량 두 개를 다 더하면 값이 2가 나옵니다. 1자리가 두 개 있으니까. 자 산소는 원자량 다 더하면은 16자리가 두 개 있으니까 분자량이 32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밀도를 구해볼게요. 자 밀도라는 값은 어떻게 구하는 값이냐. 부피 분의 질량 해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부피를 구해보면은. 지금 온도하고 압력이 얼마인지 안 알려줬어요. 0도씨 1기압일 수도 있고 뭐 20도씨 1기압일 수도 있는데. 그 온도하고 압력이 얼마든 간에 지금 이 상태에서 1몰이. v라고 넣읍시다. 이게 24리터가 될 수도 있고 뭐 22.4리터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v라고 놓을게요. 근데 지금 이 안에 수소기체는 2몰만큼 있어요. 그럼 1몰이 v면 2몰만큼의 부피는 얼마가 될까요. 이 곱하기 v가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질량은 그러면 구해보면 질량은 얼마겠어요. 1몰의 질량이 분자랑에 그람을 붙인 값이잖아요. 얘가 1몰의 질량. 그럼 수소기체가 1몰 있으면 2그람인데 2몰 있는 거니까 2곱하기 2그람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값으로 나눠주면은 이 기체의 밀도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산소의 밀도를 이번에 구해볼까요. 자 산소는 지금 1몰 있어요. 그럼 1몰의 부피는 1곱하기 v만큼이 되고요. 자 1몰의 질량은 어떻게 돼요. 1몰의 질량은 분자랑과 같죠. 그래서 산소 분자가 1몰이 있으면 1곱하기 32그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밀도의 비율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지금 수소기체의 밀도와 산소기체의 밀도를 비교를 해보면 얘네 약분을 하면 여기에도 2몰 여기에도 2몰 약분되고요. 자 여기에도 1몰 여기에도 1몰 약분이 되죠. 그리고 밑에 분모에 있는 부위는 똑같은 동일한 부위예요. 그래서 밀도비가 곧 2대 32가 나오는데 자 이 비율이 뭐와 같아요. 위에 바로 보이는 분자량의 비율과 동일하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즉 같은 온도 같은 압력 조건에서는 기체의 분자량의 비율이 곧 얘네들의 밀도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선생님이 아까 2번에 정리를 해줬던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자 밀도는요. 부피 분의 질량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부피를 어떻게 구해요. 몰수에다가 1몰의 부피를 곱해주잖아요. 그리고 질량은 어떻게 구해요. 자 질량은 몰수에다가 1몰의 질량을 곱해주죠. 자 그럼 몰수에다가 1몰의 질량인데 1몰의 질량은 분자량 그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자량 기호로 쓸게요 선생님이. 그걸 써주면은 자 몰수가 분모에도 있고 분자에도 있으니까 약분이 되고 그리고 두 물질의 1몰의 부피값은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라면 일정한 값일 테니까 요것도 약분이 되니까 즉 밀도비는 분자랑의 비율과 동일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을 볼게요. 자 지금 교재 더 들여다보기 밑에 보면은요. 요런 그림이 보일 거예요. 자 지금 A라는 물질이 있고 B라는 물질이 있어요. 근데 A하고 B가 여기 보면은 기체 같은 양만큼 있네요. 여기에도 A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만큼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B가 종류는 다르지만 똑같은 개수 여섯 개만큼 들어 있어요. 그러면은 같은 온도와 같은 압력 조건에서 갯수가 같으니까 이 안에 있는 부피도 동일하겠죠.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라 어 몰수는 부피에 비례한다. 그래서 여섯 개 여섯 개니까 얘네들의 부피는 똑같은 양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부피가 같으면은 이제 밀도를 구했을 때 밑에 분모값에 들어가는 부피가 같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엔 질량을 구해봅시다. 자 질량을 어떻게 구해야 돼요? 자 분자수가 같으니까 똑같이 N몰이 있다. 똑같이 N몰이 있다라고 놓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질량은 N몰 몰수에다가 A에 분자량을 곱하면은 나오는 거고 여기도 몰수에다가 B에 이번에는 분자량을 곱하면 질량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이 밀도비는 자 이렇게 약분되고 자 몰수도 같으니까 약분되고 결국 뭐만 남게 돼요? 그래서 A의 분자량과 B의 분자량만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문제에서 같은 온도 같은 압력 조건이 나오면은 자 여기다 밑에 다시 정리를 해줄게요. 자 같은 온도 같은 압력 아니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나오면 아보가드로 법칙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아보가드로 법칙은 두 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아보가드로 법칙 기체의 부피는 뭐와 관련이 있다? 몰수와 관련이 있다. 자 그래서 몰수와 부피는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바꿨으면은 몰수비가 결국에는 부피비와 같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이게.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여기 수소기체 1몰이 있어요. 0도씨일기압. 1몰이 있으면 22.4리터죠. 자 옆에 산소기체가 똑같이 0도씨일기압에서 2몰이 있어요. 그러면은 1몰이 22.4리터니까 2몰은 44.8리터 있겠죠. 자 몰수비가 몇 대 몇이에요. 1몰 대 2몰 1대 2. 부피비는 22.4대 44.8. 그럼 역시 1대 2. 즉 이 내용은 그 기체들의 몰수비와 부피비가 같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아보가드로 법칙 방금 한 거 기체의 분자량과 밀도는 비례한다. 이것도 결국에는 분자량의 비와 밀도비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내용 활용한 문제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교재에 나와있는 예제예요. 자 기체의 분자량 구하기 문제인데요. 자 그림과 같이 밑줄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그럼 뭘 떠올려라? 아보가드로 법칙 떠올려라. 제사 1번 2번 떠올리면 되겠죠. 자 지금 기체의 헬륨과 기체의 X가 다른 용기에 들어 있어요. 그때 X의 분자량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그럼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기체의 밀도비는 곧 분자량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분자량을 구해야 되니까 밀도비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자 밀도는 어떻게 구하는 값이에요. 부피 분의 질량에서 구하는 값이에요. 그러면 자 헬륨의 밀도와 그리고 X의 밀도를 구해봅시다. 자 헬륨은 요 그림에 의하자면 부피가 3리터고 질량이 0.6g이에요. 자 계산하면 밀도 나오겠죠. 자 X는 부피가 6리터일 때 질량이 12.0g이래요. 역시 계산하면 밀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밀도가 몇 대 몇이 나오냐면은 요렇게 계산을 하면은. 십 대 1이 나오네요. 십 대 1. 자 근데 이 밀도비가 뭐랑 갔대요. 분자량비랑 갔대요. 근데 지금 여기서 헬륨의 원자량을 알려줬어요. 그러면 헬륨의 원자량이 사이니까 그때 X가 얼만지를 알고 싶죠. 선생님이 요기 위에 계산을 잘못했네요. 일 대 십입니다. 반대로 일 대 십. 자 그러면은 얘가 사 대 X일 때 그 비율이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로 계산을 하면은 X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네 사십이라고 구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X의 분자량을 구해내는 그런 문제예요. 풀어낼 수 있겠죠. 아보가트로 법칙 이용을 해가지고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몰이라는 값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거를 배웠어요. 자 선생님이 화학에서 몰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만큼 자 옆에다가 여태까지 3강 4강 통틀어서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선생님이 필기를 하나 해줄 건데 자 이 필기 내용 굉장히 중요해요. 자 잘 해놓으셔야 우리가 이제 몰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 때 여러분이 조금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몰이라는 거는 단위예요. 자 어떤 단위냐면은 이제 화학에서 사용하는 조그만 입자들 원자 또는 분자 또는 이온과 같은 이 조그만 입자들을 묶는 묶음 단위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 묶음 단위인 몰은 우리가 세 가지 방법으로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개수로도 이걸 표현할 수가 있고요. 질량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학에서 사용하는 세 가지 양으로 표현한다 해서 얘네들을 우리가 양적 관계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적어볼게요. 자 일 몰은 개수로 표현하면 몇 개가 되는 거죠. 어떤 물질이 일 몰 모여 있다. 그러면 육 점 영 이 곱박이 십에 이십삼 제곱게 모여 있다는 뜻이래요. 자 근데 그만큼을 똑같이 모아서 그만큼을 질량을 달아봐요. 그러면은 저울에서 질량이 얼만큼이 나오냐 그 물질에 화학식량 값에 그람을 붙인 것만큼의 질량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화학식량은 만약에 그 물질이 원자라면 원자량 원자량 만약에 분자라면 이제 분자량이 나오겠죠. 그리고 분자가 아닌 물질이라면은 그냥 말 그대로 화학식량의 그람을 붙인 것만큼의 질량이 나올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일 몰 얘네들을 부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육 점 영 이 곱박이 십에 이십삼 제곱게 모아놓은 거를 질량으로 달아볼 수도 있고 그 부피를 측정할 수도 있겠죠. 자 부피는 온도와 압력이 조건 온도 압력 조건이 중요하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0도씨 1기압이라고 조건을 줬다 하면 1몰의 부피는 22.4리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 압력 조건이 들어가야 되고 또 고체 액체는 부피를 따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기체 부피라는 거 다시 한 번 선생님이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양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자 이거를 우리는 문제에서 계산하는 걸로 계속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자유자재로 몰과 개수 몰과 질량 몰과 부피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산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지를 또 정리를 해줄게요. 자 문제에서 만약에 몰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쪽에다가 정리를 할게요. 자 몰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옆에다가 자 몰수는 어떻게 구하냐. 문제에서 값을 제시해 줄 거예요. 뭐 질량이든 개수든 부피든 값을 줄 거예요. 그럼 그 제시값을 무조건 1몰의 값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얘가 기준이에요. 부피든 질량이든 개수든 1몰의 그 값으로 나눠줘요. 그러면은 몇 몰인지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해봅시다. 만약에 문제에서 개수를 줬어요. 그럼 이 개수를 몇 몰인지 알고 싶어? 그러면은 1몰의 개수를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몰의 개수가 얼마죠? 아보가드로 수만큼이죠? 그래서 6.0이 곱하기 10의 23제곱개로 나누면 이게 몇 몰인지 나옵니다. 자 만약에 문제에서 질량값을 줬어요. 몇 그램이다. 근데 이 몇 그램이 몇 몰이야? 라고 물어봤다. 그럼 그 질량을 1몰의 질량으로 나누면 돼요. 자 우리 1몰의 질량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어떤 물질이든 그 화학식 양에다가 그램을 붙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부피를 줬어요. 자 그러면 이 부피도 몇 몰인지 알고 싶으면 1몰의 부피로 나누면 되죠. 근데 1몰의 부피는 온도 압력에 따라 달라져요. 자 만약에 0도씨 1기압 조건이라면 22.4리터가 나오겠지만 다른 온도 다른 압력 조건이라면 이 값은 달라질 거예요. 그럴 때는 문제에서 적어주니까 그 값을 여기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몰수 계산 잘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요 그림을 하나 기억하면은 조금 문제가 쉬워집니다. 선생님 그림을 하나 그려줄게요. 자 몰은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개수값. 그리고 질량값. 그리고 부피값들이 다 연결이 되거든요. 얘네들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연결 고리를 좀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우리가 개수를 이용해서 몰 값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 개수를 몰으로 나누라고 했죠. 아보가드로 수 1몰의 개수로 나눠주면 몰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몰을 개수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몰수에다가 1몰의 개수인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그 2몰이 몇 개인지 또는 3몰이 몇 개인지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몰과 개수 왔다 갔다 계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식 이용하면. 자 그 다음에 몰과 질량의 관계는요. 자 먼저 몰을 질량으로 바꾸고 싶을 때 자 어떻게 바꾸면 되냐. 질량값을 뭐로 나누면 돼요. 1몰의 질량으로 나누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1몰의 질량은 화학식량에다가 그람 붙인 것만큼으로 나누면은 몰수가 나온다고 했어요. 자 반대로 몰을 질량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은 그 몰에다가 몰수에다가 1몰의 질량인 화학식량 그람을 붙여서 요렇게 곱해주면 질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부피. 자 부피도 패턴은 똑같아요. 자 패턴이 이제 보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패턴이 똑같아요. 자 부피값을 몰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문제에서 제시한 부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1몰의 부피로 나누라고요. 요거는 온도 압력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마지막으로 몰을 부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몰수에다가 1몰의 부피를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부피가 얼마인지 나와요. 2몰의 부피 3몰의 부피 곱해주면 부피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 그림을 하나 기억해 주시면 문제풀 때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부피를 주고서 부피를 주고서 그 부피가 몰이 얼마인지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몇 g인지 질량을 구하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구해야 돼요? 자 부피를 1몰의 부피로 나눠서 몰을 구한 다음에 그 몰에다가 화학식량을 곱해서 질량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따라가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다시 개수를 주고 부피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개수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서 몇 몰인지 구하고 그 몰을 이용해서 부피를 곱하여 1몰의 부피를 곱하여 부피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개수와 부피와 질량과의 관계 중심에는 몰이 있다. 항상 몰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 선생님이 정리한 거 잘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문제 풀 때도 같이 활용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요. 자 교재 31쪽에 나와 있는 31쪽 가기 전에 방금 선생님이 정리한 내용 가지고 우리 연습 문제 몇 개를 한번 풀어 볼 거예요. 자 이 연습 문제는 선생님이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는 없으니까요. 보면서 연습을 해보면 돼요. 그냥 선생님하고 같이. 자 20도씨 1기압에 이산화탄소가 11리터가 있대요. 자 이렇게 부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부피를 몰으로 바꾸든 개수로 바꾸든 질량을 바꾸든 일단 몰을 거쳐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몰을 거쳐야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부피값을 일단 몰수값으로 바꿔 볼 거예요. 자 어떻게 바꿔야 돼요. 자 제시된 값을 몰으로 나눠라. 1몰의 값으로 나눠라. 자 그래서 1몰의 값이 얼만지는 문제에서 주겠죠. 20도씨 1기압에서 1몰은 24리터다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제시된 12리터를 1몰의 기준값으로 나눠주면은 몇 몰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 0.5몰이구나라는 걸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0.5몰이라는 걸 이용해서 분자의 개수 구해봅시다. 자 0.5몰은 몇 개예요. 곱하기 1몰의 개수 6.02 곱하기 10에 23제곱개 곱하면 개수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량은 얼마냐. 자 0.5몰이야. 그러면은 0.5몰의 질량은. 자 일단 질량을 구할 때는 여러분 1몰의 질량을 알아놔야 되겠죠. 자 1몰의 질량은 화학식량에 그람 붙인 거예요. 자 그럼 CO2의 화학식량은 44g이니까 이렇게 붙이고. 근데 얘가 0.5몰이 있대. 그럼 0.5 곱하기 44 해주면은 22g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0.5몰이라는 값을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0.5몰이 있을 때 그거를 부피로 표현하면 얘가 12리터가 되는 거고. 질량으로 표현하면은 22g이다. 라고 되는 거고. 자 그 똑같은 애를 개수를 표현하면은 이만큼 개수가 있다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몰이라는 거를 다양한 양으로 표현하는 걸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연습 문제도 한번 풀어 볼게요. 이번에는 몰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선생님은 몰수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했어요. 문제에서 제시하는 제시값을 각각의 1몰의 기준값으로 나눠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해볼게요. 수산 나트륨 NaOH에 이십 그람. 자 요거 질량이네요. 그러면 제시된 이 질량을. 1몰의 질량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NaOH 1몰의 질량은 얘의 원자량을 모두 다 더한 화학식량을 구하면 되네요. 자 원자량 23 더하기 16 더하기 1 하면 40이 나와요. 그럼 NaOH 1몰은 40g이라는 뜻이죠. 그럼 계산하면은 0.5몰이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NaOH 20g이라는 말은 NaOH가 0.5몰이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표현 방식이 다를 뿐. 자 두 번째 기체가 이만큼 있대요. 개수가 나왔네요. 자 그럼 이 개수를 어떻게 하면 돼요. 1몰의 개수를 나눠주면 되죠. 자 1몰의 개수는 어떤 입자든 간에 6 곱하기 23 제곱게 해주면은 요것도 0.5몰이 나오네요. 그래서 수소기체 0.5몰이 있다는 말하고 수소기체가 이만큼 개수만큼 있어라는 말은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20도 C1기압에서 메테인 기체 6리터가 있대요. 자 이렇게 부피가 나오면 이 제시된 부피값을 1몰의 부피로 나눠주면 되죠. 자 20도 C1기압 1몰의 부피는 문제에서 줄 거예요. 그래서 24리터로 나눠주면은 얘는 4분의 1몰 즉 0.25몰이 있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겠죠. 선생님이 방금 정리해준 내용을 이용하면은 쉽게 계산이 된다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자 20도 C1기압에서 48리터의 용기를 채우기 위한 산소와 암모니아 기체의 질량을 각각 계산해보자라고 했어요. 자 일단 부피를 주고 질량을 계산하라고 했네요. 자 부피를 주고 질량을 계산하라고 했어요. 근데 아까 옆에서 그림에서 봤다시피 자 요 그림에서 봤다시피 자 부피를 가지고 질량을 바로 구할 수가 없고요. 자 어떻게 구해야 돼요? 어 부피를 뭘로 바꾼 다음에 얘를 다시 질량으로 바꿔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요 그림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부피를 뭘로 바꾼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질량값을 구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부피에서 뭘 뭘 해서 질량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8리터가 있대요. 그럼 얘가 몇 몰인지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했어요. 어 부피를 1몰의 제식값 1몰의 기준값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은 20도 C1기압이니까 1몰의 24리터로 나눠주면 2몰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산소기체도 지금 2몰 있는 거고 암모니아 기체도 2몰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 몰수를 가지고 이제 질량을 구하려면은 각각의 1몰의 질량을 곱해야 되잖아요. 이 몰 있는 거니까 삼십사 그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은 사십팔 리터 아니라도 산소기체가 들어있는 질량하고 암모니아 기체가 들어있는 질량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각각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몰 개념 굉장히 연습 많이 하셔야 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삼십이 쪽을 피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앞에서 몰과 관련된 개념을 잘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몰 그리고 개수 질량 부피까지 정리를 했고요. 얘네들을 문제에 적용하는 거 훈련 많이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신 기초 문제부터 풀어볼 건데요. 자 여러분 내신 기초 문제는 말 그대로 기초 문제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어 나 이 개념 조금 헷갈린다 아니면 생각이 잘 안 난다 그러면은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다시 한번 꼭 개념을 잘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그림은 A 원자 7개 B 원자 2개가 양팔 윗접시 저울에 올려놨는데요. 수평을 잃었대요. 그럼 여기 있는 질량의 합과 여기는 질량의 합이 같다는 말이죠. 자 근데 여기서 A 원자량이 사라고 알려줬어요. 자 그러면 원자량이 하나의 산데 걔가 일곱 개가 올려져 있을 때랑 자 B 원자량이 얼마인지 모르겠죠. 근데 걔가 두 개 올려져 있을 때랑 질량이 같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요거 계산하면은 X가 얼마인지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X는 십사다라고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물질이 나와 있는데요. 얘네들의 화학식량이 가장 큰 물질을 고르라고 했네요. 그럼 각각의 화학식량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화학식량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라고 했어요. 화학식에 포함된 원자량을 그냥 다 더하면 돼요. 너무 쉬운 내용이죠. 그래서 화학식이 나와 있으니까 이 안에 원자량 다 더해 봅시다. 자 밑에 보면은 괄호 안에 수소 탄소 산소 원자량 이렇게 다 알려줬죠. 그래서 이 값들을 활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수소의 원자량이 일인데 그게 두 개 있으니까 얘는 이가 됩니다. 자 탄소 원자량 십이고요. 근데 수소 원자량 하나 일인데 얘가 네 개 있어요. 자 다 더하면은 십육이 나오겠죠. 자 씨오 투는 탄소가 하나 있는데 원자량 십이고요. 자 산소 원자량 십육인데 두 개 있어요. 그러면 계산하면 사십 사네요. 자 그다음에 오 쓰리예요. 자 오 투 아니에요 여러분 오 쓰리 조심하시고 오존이라는 물질입니다. 자 그러면 십육짜리 산소가 이 안에 세 개가 있네요. 계산하면 사십팔이다라고 화학식량 계산할 수 있고요. 자 씨투 에이치 식스 탄소 십이 짜리가 두 개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 일자리가 여섯 개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계산을 다 하면은 삼십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화학식량 가장 큰 물질 누구예요. 오 쓰리 오존이네요. 그래서 정답 사 번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자 간단하죠. 자 그래서 삼 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 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자 설명에 가하고 나라는 빈칸이 들어가 있네요. 빈칸을 메꿔주면 돼요. 자 지금 일 몰은 질량수 십이 짜리 탄소 원자에 몇 그람을 말하는 원자수냐. 자 우리 원자랑이라는 것은 이 탄소를 기준으로 잡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십이라고 정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인간이 정한 값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십이라고 원자랑을 정했고 그 원자랑에 그람 단위를 붙였을 때만큼의 질량을 일 몰의 질량으로 정하기로 했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십이고요. 자 일 몰에 해당하는 원자의 갯수는 저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요. 일 몰에 해당하는 원자의 갯수는 자 일 몰의 질량인 십이 그람을. 이 탄소 원자 한 개 질량으로 나눠주면 그 안에 원자가 총 몇 개 들어있는지가 나오겠죠. 자 근데 일 몰의 갯수가 뭐예요 바로 그치 아보가도로 갯수죠. 자 그래서 그 아보가도로 갯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육 점 공이 곱하기 십에 이십삼 제곱 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사번인데요. 이제 간혹 가다가 이 아보가도로의 갯수를 그냥 육 점 영이가 아니라 그냥 육 곱하기 십에 이십삼 제곱 개로 간단하게 제시하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 이거 틀렸는데 이거 육 점 영인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육 곱하기 십에 이십삼 제곱 개로 간단하게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3번 문제 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표는 세 가지 물질에 대한 자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료값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O2H2NH3 나와 있고 분자수 그리고 전체 원자수가 얼마인지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전체 원자수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했어요. 분자수에다가 이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개수를 곱해주면 나온다고 했죠. 자 곱해 봅시다. O2가 1몰 있으면 그 안에 산소 원자는 두 개씩 해서 2몰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엑스는 이고요. 자 H2가 2몰 있을 때 H2O 안에는 수소 원자 두 개 산소 원자 하나 원자가 세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이 덩어리가 2몰 있으면 원자는 그 안에 곱하기 3 한 만큼 6몰이 되겠네요. 자 NH3는 질수 원자나 수소 원자 세 개 사 원자로 구성된 분자죠. 그럼 이 덩어리 자체가 0.75몰이 있으면 그 안에 원자는 곱하기 4 한 만큼 3몰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XYZ 다 구했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X 곱하기 Z 하면은 2 곱하기 3 분의 Y6 해서 정답은 1이다라고 구해주면 됩니다. 자 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가나다 여러 가지 물질이 나왔고요. 얘네들의 몰수를 비교하는 문제네요. 자 그럼 여러분 자 몰수 어떻게 구하자고 했어요. 자 몰수는 문제에서 주는 이 제식 값들을 일몰의 값으로 나눠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개수면 개수 부피면 부피 질량이면 질량으로 나눠주면 되죠. 자 먼저 가부터 자 다이아몬드가 이십사 그램 있다 요거 질량이네요 질량 그러면 제시된 이 질량 이십사 그램 값을. 다이아몬드 일몰의 질량으로 나눠주면 되죠. 자 다이아몬드 일몰의 질량은 탄소일몰의 질량 십이 그램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몰 나오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도 질량이에요. 물이 이십칠 그램 있대요. 그럼 이 제시된 질량 값을 뭐로 나눠요 물 일몰의 질량으로 나눠주면 되죠. 자 물의 일몰의 질량은 얘 분자량 그램이에요. 자 분자량 요거 십팔이죠. 어 이 더하기 십육해서 십팔 그램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이 분의 삼몰이네요. 자 다 이십 도씨 기압에서 산소 기체 십팔 리터 부피를 줬어요. 그럼 이 부피 역시 일몰의 부피로 나눠주면 되죠. 자 근데 문제를 잘 보면은 지금 이십 도씨 기압의 기체 일몰은 이십사 리터다라고 알려줬죠. 그래서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으로 나눠주면은 자 계산하면 사 분의 삼리터다라고 삼 사 분의 삼몰이죠 사 분의 삼몰이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몰을 비교해보면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이 몰 가고요. 자 그다음에 뭐가 나와요 나가 그다음으로 크네요 그다음에 다입니다. 자 그럼 가나다 순서대로 정답 일 번 골라주시면 돼요. 자 육 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통 안에 C2H2라는 물질이 십이 리터 들어있대요. 자 위에다가 씁시다. 얘는 부피 값이죠. 자 근데 밑에 문제를 보니까 쭉 뭐 분자량 질량 뭐 이런 걸 묻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피를 일단 뭐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쵸 선생님이 몰 수를 일단 바꾸고 문제를 시작하라고 했어요 항상 자 부피가 나오든 개수가 나오든 질량이 나오든 이 양들의 관계 중심에는 몰이 있다. 그래서 뭘로 바꿔라. 자 그럼 뭘로 바꿀 건데 자 이 부피 값을 뭘로 어떻게 바꿔요. 제시된 이 값을 일몰의 기준 값으로 나눠주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럼 이십 도씨 일 기압 일몰의 부피 문제에서 이십사 리터라고 줬습니다. 계산하면 영 점 오몰이네요. 즉 지금 C2H2 십이 리터가 있다는 말은 이 안에 이 C2H2라는 분자가 영 점 오몰이 있다는 말과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분자량 십이다. 자 여러분 분자량은요 그냥 이 분자식을 보고 바로 구하는 거예요. 이 분자식의 원자량을 다 더합시다. 자 그러면은 탄소 원자량 십인데 걔가 두 마리 있고 수소 원자량 일인데 두 마리 있으면 더하면 이십 육이 나오네요. 그래서 일 번 틀렸죠. 자 이번 질량은 이십육 그람이다. 자 지금 우리가 부피를 이용해서 몰수를 구했어요. 그럼 이 몰수가 질량이 얼마인지를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질량은 어떻게 구해요? 자 1몰의 질량의 몰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지금 1몰의 질량 분자량 이십육으로 구했으니까 자 얘가 1몰이 있을 때는 이십육 그람이야. 자 근데 지금 1몰이 아니라 몇 몰이 있대? 0.5몰이 있대. 그러면은 질량이 절반이 십삼 그람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틀렸습니다. 자 3번 전체 원자 수는 3몰이다. 자 지금 이 안에 전체 분자가 요 분자가 0.5몰 있어요. 근데 요 분자는 한 분자 안에 탄소 원자 두 개 수소 원자 두 개 원자가 총 네 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이 덩어리가 0.5몰 있으면 그 안에 원자는 0.5 곱하기 4에서 2몰 있는 거네요.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자 4번 원자 수의 비율이래요. 그러면은 탄소 대 원자 수 수의 비율이죠. 질량이 아니라 수의 비율. 그러면은 이 대 이니까 개수가 이 대 이 그럼 몇 대 몇이야. 일 대 일 틀렸네요. 그럼 5번이 정답이겠네요. 하나 남았으니까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분자 수는 이십 도씨의 기압에서 기체 헬륨 십이 리터에 들어있는 분자 수와 같다. 자 우리 아보가드로 법칙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아보가드로 법칙이 뭐였어요. 자 온도하고 압력이 일정할 때 자 기체의 부피는 종류에는 상관없다. 자 뭐에 상관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개수 몰수에 상관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안에 기체가 뭐 C2H2가 들어있든 아니면 뭐 헬륨이 들어있든 종류는 상관없고 같은 부피 십이 리터이면은 그 안에 있는 분자의 개수는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 번 내용이 맞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의 포인트가 뭐예요. 지금 우리 부피 값을 줬는데 이 부피를 몰수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항상 양의 값은 중심에 몰이 있어요. 그래서 몰로 다 변환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몰이 중요하다라는 거 항상 부피 질량 개수의 중심에 몰이 있다는 거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내신 기초 문제 여섯 개 정도 풀어봤는데요. 자 여러분 문제 풀어보니까 어때요. 자 이 몰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계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계산 문제 어떻게 푸는지 실수하면 안 되고요. 자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는 남아있는 내신 기초 문제 그리고 실력 향사 문제 그리고 뒤에 있는 신유형 수능 문제까지 다 다뤄볼 건데요. 자 여러분 항상 문제풀이 강의는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문제를 풀어보고 선생님이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꼭 다음 강의 들어오기 전까지 문제 한 번씩 풀어보시고요. 가능하다면 채점까지 해서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강의에 만나겠습니다. 안녕